올해는 포도가 엄청 또 열렸어요 포도가 이것은 담벼락에 있는 포도를 가지를 하나 꺾어서 화분에다 씹은 것인데 이렇게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담벼락에 있는 포도들은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담밖으로 도망쳤어요 엄청 많죠 아 포도가 지금 잊고 있어요 담밖으로도 포도가 엄청나고 담안에도 포도가 엄청나고 이건 이번에 우리 남편이 꺾어 심은 건데 포도가 아주 주렁주렁 열렸어요 한번 따먹어 볼게요 한번 따서 먹어 약간 새콤하면서 달아요 음 달아 달아요 달고 맛있네요 달고 맛있어요 포도가 달고 맛있어요 포도가 이육사씨가 생각나요 내고장치로는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정말 청포도는 아니래도 포도가 익어가네요 그리고 또 오이가 또 이렇게 열려있어요 오이도 열려서 따고 호박이 호박이 두개가 열렸다더니 여기 열렸데 호박이 호박이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렸어요 호박이 여기도 열리고 여기도 열남 itu 여기도 열렸고 여기도 열린 겁니다 가리기 여기 olanHere 해야 되겠어요